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클릭 시간입니다. 군인에게만 돈을 더 받는 무한리필 고깃집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군인에게 음식을 더 푸짐하게 내주는 식당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오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곱빼기로 군인 차별하는 식당입니다. 최근 군 관련 제보 창구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훈훈한 사연 하나가 게재됐습니다. 글쓴이는 군인이면 메뉴 곱빼기 서비스 주는 철원 맛집이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한 궁극집 메뉴판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짜장면 5철원, 볶음밥 7천 원으로 음식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는데 무엇보다 메뉴판 한쪽에 자리 잡은 안내 문구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짬뽕 주문 시 프라이 추가 서비스, 군인 학생 곱빼기 서비스라고 적혀 있어 사장님의 따뜻한 인심이 느껴졌는데요. 군인들이 너무 많이 먹는다며 추가 요금을 받은 고깃집과 비교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사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장병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듯 군인 아들 둔 엄마로서 정말 고맙습니다. 권창하시길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쌀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